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음...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걸 하면 되겠죠? 즉, 입력을 했으니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벌써 입력 끝난 거예요. 출력만 하면 됩니다. 자, 출력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도메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topic이라고 하는 저 주소로 접근했을 때 cannot get이라고 뜨는 것은 우리가 지금 route를 어떻게 작성했냐면 post만 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주소를 직접 치고 들어오는 것은 post예요, get이에요. get이죠. 즉, get에 대한 route가 지금 없기 때문이에요. 자, get 그리고 topic function request response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 topic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저는 음... 글 목록 과 어... 예, 글 목록이 화면에 표시되게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음... 기본적으로 저는 템플릿을 사용할 건데 응답의 렌더를 통해서 템플릿을 쓸 거고 템플릿의 이름은 view라고 하는 이름을 쓸 겁니다. view라는 템플릿을 쓸 거고 view라는 템플릿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view를 템플릿을 views 언더바 파일에 놨으니까 여기에 있겠죠? 자, 여기에 이미 파일이 있네요. 저 파일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입력할 때 폼을 만드는 파일이었죠. 이 파일의 기본적인 골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 이걸 카피해서 duplicate 카피라는 뜻입니다. view라고 하는 파일로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폼 부분은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리고 다시 topic 페이지로 접속했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죠? 대신에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가 잘 보이죠. 응 그쵸? 자, 그럼 이제부터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웹페이지의 가장 큰 제목으로는 우리 수업의 제목인 서버 사이드 자바 스크립트라는 이름을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에 지금 파일이 하나밖에 없네요. 뭐 글을 여러 개를 썼다면 아마 파일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글 목록을 화면에 표시하고 싶습니다. HTML에서 글 목록을 표시하는 태그가 뭐였나요? ul 또는 ol 그리고 여기에다가 li 이렇게 하면 코드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코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것을 웹브라우저로 표시해보면 요런 코드가 되고 요긴 지금은 점만 찍혀있는 상태죠. 그래서 음 요기에는 요기에는 어떤 게 들어올 거냐면 링크가 들어올 겁니다. li 밑에 a 태그가 들어오고 a 태그에 href으로 링크가 들어올건데 어떤 링크가 들어올 거냐면 자 사용자가 이 node.js라고 하는 저 제목의 글을 보고 싶으면 사용자는 주소를 어떻게 치고 들어와야 되냐면 요렇게 하고 node.js를 치고 들어오면 이 node.js에 해당되는 글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topic에 node.js를 치고 들어오면 사용자가 치고 들어오면 그러면 node.js를 볼 수 있다 라는 링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url이 바뀌는 거죠. 아직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글을 몇 개만 더 써볼게요. 이거 너무 실감이 안나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new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쓰는 화면으로 가죠. 기억나시나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제가 이번에는 javascript라고 쓰고 javascript is programming language for web 제출하면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topic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파일이 두 개다 그러면 리스트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자 지금 저는 손으로 일단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javascript라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자바스크립트가 나오는 요렇게 요렇게 동작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답지 않은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데이터 때문에 코드는 바꾸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바꿔야 되냐 로직이 바뀌면 코드를 수정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추가가 됐다고 코드를 까서 죄송합니다. 코드를 열어서 그 코드에 있는 내용을 직접 손으로 수정한다 이거 되게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개발자에게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건가 라는 것이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자 사용자가 topic으로 들어왔을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들을 가져와서 그 파일들의 이름으로 어 여기에 있는 리스트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생성해주면 되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파일 시스템에서 보면은 리드 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리드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쓰면 되는데 시그니처가 기본적인 형식이 첫 번째는 경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여러분이 정보를 가져오고 싶은 디렉토리의 경로 두 번째는 그 정보를 가져왔을 때 호출될 콜백 함수 가 들어옵니다. 자 이걸 보고서 음 fs readdir 우리의 데이터는 지금 어디 있어요?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데이터 slash 그 다음에 데이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디렉토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펑션이 호출되는데 그 호출되는 펑션은 자 어떤 형식을 갖고 있어야 되나 보시는 것처럼 the callback gets to arguments 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 이 callback 함수는 두 개의 인자를 전달받는다. 값을 전달받는다. 첫 번째는 에러 두 번째는 파일들의 목록을 갖고 있는 array를 전달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첫 번째는 에러고 두 번째는 파일 목록을 전달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console.log로 에러를 출력하고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거 이거 보이고 있죠. 이걸 카피해서 사용자에게 내부적으로 어떤 에러가 있었습니다. 라고 알리는 거죠. 그리고 저 파일스 안에는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각각의 파일들의 이름이 배열로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 파일스라고 하는 저 배열 안에 담겨있는 그 이름들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글 목록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렌더링 코드를 콜백 함수 안으로 넣고 그리고 저 뷰 뷰라고 하는 저 템플릿 파일 있잖아요. 요거 요거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파일 목록 파일들의 이름을 전달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전달해준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 렌더라고 하는 함수는 첫 번째 인자는 템플릿 파일에 이름이 들어가고 확장자를 뺀 두 번째는 그 템플릿 파일 안으로 주입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객체 안에 담아서 주입하면 된다 라고 설명서에 적혀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토픽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일스를 전달하면 토픽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파일스의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뷰 파일을 제가 스플릿 다운을 해서 화면을 쪼갤게요. 여러분들 좀 덜 헷갈리라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태그는 우리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 코드예요. 태그는 수정할 필요가 없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반복문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반복문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건 사용설명서를 봐야 돼요. 제이드 템플릿 엔진 검색 엔진에서 그리고 제이드 템플릿 엔진의 홈페이지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있고 랭기지 레퍼런스라는 것을 여러분이 클릭해 보시면 랭기지 언어 레퍼런스 사전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이터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터레이션은 한국어로 반복이란 뜻이에요. 반복과 관련된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반복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 예를 들면 이것 배열이잖아요. 1부터 5까지가 담겨있는 총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여러분이 이치라고 하는 저 명령을 이용해서 반복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배열 안에 있는 정보를 하나하나 꺼내서 발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서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가 이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알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u의 밑에다가 it's 각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topic in 어디에서 여기에 있는 topics를 이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false를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topics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줄바꿈하고 여기에다가 li equal 은 이것처럼 topic을 여기다가 놓게 되면 파일의 이름들이 li 태그로 감싸진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자 리로드를 한번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그럼 li 태그가 잘 생성이 됐고 그 li 태그는 보시는 것처럼 그 우리의 이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이리로 들어왔고 node.js에 있는 얘가 이리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음 그럼 그 결과를 웹 페이지에 표시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데이터 밑에 있는 파일들의 이름 목록이 화면에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 있는 이 li 태그 밑에 클릭할 수 있는 링크가 필요해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이 li에서 한 번 더 들여쓰기를 하고 a 태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a 태그에 href 속성으로 topic 더하기 topic 을 주고 음 이렇게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 번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괄호는 속성을 의미해요. 즉 href라는 속성을 href라는 이 속성을 속성의 값으로 슬래시 topic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디까지인가요? 여기까지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topic이라는 변수를 더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문제가 있네요. 뭐가 있죠? 슬래시가 빠졌네요. 이렇게 슬래시를 넣고 리로드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equal은 얘가 변수라는 뜻이거든요. 그 변수의 값을 출력한다는 뜻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아이고 말하는 저도 힘든데 이해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요거 제 생각에는 한 번 듣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그 순간순간을 일단 이해하면서 쭉 따라가시고 수업 끝나고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쭉 따라가면서 더 큰 덩어리를 이해하면서 따라오시는 식으로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터레이션 하셔야 돼요. 반복을 자 지금 새벽이라서 제가 목소리가 좀 잠긴 상태이긴 합니다. 자 요렇게 되면 링크가 만성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얘를 클릭하면 토픽 슬래시 자바스크립트 얘를 클릭하면 토픽 슬래시 노드.js 라는 정보가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자 사용자가 이렇게 접근하면 노드.js 라는 이 정보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이 파일을 읽어서 이 파일의 본문을 어 어 가공해서 웹 페이지를 생성한 다음에 그것을 사용자에게 리스폰스 시켜주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그걸 해보겠습니다.